만일 남한테서 배워 진리를 알게 되었다면 그 사람 섬기기를 마치 신들이 인들하신 섬기는 듯해야 한다. 5. 배움이 깊은 사람은 존경을 받으면 진심으로 기뻐하며 진리를 보인다. 5. 오진이는 그것을 위해서 듣고 그 진리를 실천한다. 6. 이러한 사람을 가까이 하고 부지런히 배운다면 지혜로운 이 분별할 줄 아느니 현명한 이가 된다. 7. 아직도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질투심만 있는 소인배나 어리석은 일을 가까이 한다면 7. 이 세상에서 진리를 알지 못하고 은심을 버리지 못한 채 죽음에 이른다. 8. 마치 물이 많고 물결이 거센 강에 빠지면 사람이 물결에 휩쓸려 떠내려 가는 것과 같다. 9. 그러니가 어찌 남을 건네줄 수 있겠는가 10. 그가 마찬가지로 진리를 알지도 못하고 10. 배움이 깊은 사람에게서 듣지도 않는다면 11. 스스로도 모르고 의문도 풀 수 없다. 11. 그가 어찌 남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겠는가 11. 튼튼한 배를 타고 보기 노화기가 있다면 12. 배를 저을 줄 아는 경험자는 12. 다른 많은 사람들을 태워서 강을 건네줄 수 있다. 12. 배다에 통달하고 자신을 수양하고 12. 많은 것을 배워 동요하지 않는 사람은 13. 자신이 알고 있기 때문에 가르침을 듣고 13. 따르려는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다. 14. 그러므로 정말 지혜롭고 배움이 깊은 성실한 사람과 가까이 하라. 14. 사무라의 죄를 알고 실천하면서 14. 진리를 깨달은 사람은 평화를 얻으리로 9. 미련을 깨달았습니다 14. 감사합니다 15. 지난해